황유민 선수 이 벙커에서 연습을 했었죠 그렇죠 자기가 페이드를 치게 되면 저 벙커에 들어간다는 것을 좋은데요 좋은데요 황유민 들어갑니다 벙커에서 버디로 저 벙커에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벙커로는 가면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버디로 연결을 하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페이드를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스했을 때 저 벙커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 연습이 지금 버디로 벙커에서 그걸 집어넣어버리네요